아 금방 따라가겠군요 느리네? 아아아아아아 경찰들이 출동할거같아요 자 통신방에 오오에 여기 아냐 여기 아냐! 여기 아냐 여기 아냐! 어 여기 아냐 여기 아냐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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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경찰차가 정말 빠르단 말이에요 자 일단 해킹을 믿고 가야되는데 우와 이거는 아유 이거 뭐 너 니네들 어차피 쏠거잖아 야 이걸 어떻게 아유 억지로 간다 억지로 아 이건 좀 차 추격선은 좀 잘못 만들어놨다 쓰읍 야아 쓰 아 근데 걸어서 뛸수가 없는게 아유 비겨봐 쓰읍 차도 지금 겁나게 나쁜거라 앞에 쟤를 제압을 해야되잖아 제압을 해야되기 때문에 쟤를 제압을 해야되기 때문에 자 그럼 오케이 자 너희들 지금 난리났지 오오호 오호 자 일단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옭 자 과자 나와 야 에너지 조금도 안달랐어 헬리콘터 방해 자 도망가요 탈출 성공 힘들었다 자 포니도 시티OS 해킹 해야겠네요 저기 있네 아이잉 아이잉 블루맨은 어떤 아 이거 뭐야 이거 자 어쨌든 물에 빠지고 막 난리를 치고 겨우 도망해왔어요 이 위로 올라가면 도로 있는거 맞지 이 위로 이 위로 이 위로 이 위로 이 위로 넌 바꿔서가 kaf ear품을 찾는 거라고 말 했지? Lac 리사가 찍고 있는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분이 이따가를 기획하고 있다는 것을 도착해요. 그분이 재구를 졸려야rente. 이름은 Raymond Kenny입니다. 좀 sahaja CEO 팩스에 가볍게 된 역할을 보는 것이 있어요. 자신을 결변하는 것에 방해하고 있어. 저는 이게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바래요. 이것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인터넷을 창조해서를 안아야죠. Raymond Kenny는 결정하는 것을 개추를 안정하고 이것이 장소화되지 않았고, 그들이 affecting 말 것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헬스한 Industrias에만한 것은 없죠. 아... 저 대면 얄미워가지고 한 대 때리고 싶다 이씨 자 가보자 야 저기는 뭐 바다에 있나? 야 이거 일명 그거 아니야? 영화에서 나오는 그 오토바이 있잖아 그 거실 오토바이 겁나게 낮고 이... 그... 그건 높은... 근데 그렇게 높은 거 같지 않다? 그건 아닌 거 같아 이야 지금 막 위험했어요 저기 있죠 CTOS 모바일 도전 저기 바로 모바일로 게임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여기 아닌데? 고스트라이요? 아무튼 예 그거 어쨌든 고스트라이서 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오토바이 어 뭐야 이게 어 여기 뭐야? 아 축제하는구나 뭐에요 여기서? 뭐 맛있는 거 만들어 드시나? 뭐 맛있는 거 만들어 드시나? 아 여기 CTOS가 지금 없죠 야 난리 났어요 춤추고 좋대요 야 이런 완전 여기 뭐 쓰레기밖에 거의 없는 곳인데 이런 데서 이렇게 놀... 이것도 괜찮다 나령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기로 가야되는데요 근데 가야되는데 물 위에 있어 물 위에 있어요 물 위에 있어요 하... 아... 수영해서 가긴 좀 그런데 보트 없나? 아 저기 있다 아 누군지 모르죠 아유... 또 물에 들어갔어 자 일단 이것도 시점 변환이 되나? 아 되는군요 야 이 차라리 이건 이런... 이 시점이 좋다 차라리 이거 자 반대쪽으로 들어가죠 반대쪽은 절벽 아니야 혹시? 아 절벽이 아니길 어... 어... 들어가는 곳이 있군요 아... 아... 이 정도구나 공간이 아... 야 근데... 야 또 물에 적게 싫단 말이야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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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잡았었잖아 야... 야... 이... 어떻게... 어떻게 가... 어휴... 저... 저쪽인데요? 어... 오... 카메라가 없어 여기... 오... 너무... 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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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뻔했다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야 여기 나 지금 잘못 들어왔는데? 이쪽으로 가는 데가 아닌데? 일로 갑죠 이렇게 예예예 일로 가는거야 일로 그냥 카메라 카메라 찾았어요? 오케이 일단 내 몸부터 좀 숨기고 자 시스템키 어 잠만 갓 찾았다고? 어 블랙아웃 하나 만들어놓죠 자 해킹해서 시스템키 없구요 자 폭파 야 야 주의분산 종말론의 단체 이론 자 해킹 자 해킹 완료 여기에 자 여기에 이렇게 자 이거 빼구요 이렇게 하고 자 오케이 자 오케이 되게 여기는 해킹이 쉬워 어 어 비디오로그? 이것도 훔쳐보는거다 아 아 끔찍한 장면 같은거는 좀 텔레비전 텔레비전이구나 지금 텔레비전이구나 지금 예에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하하하하하 어 묶여있는거 아니야? 이게 묶여있는거 같은데 지금? 어디에 지금 묶여있는거 같아요 그려 헤헿헿헿헿헿헿헿헿헿헿헿헿헿헿 morgen 흫흫흫흫흫 기타 겁나 못친다고 컴퓨터가 막 불효파음이라고 하는 곳이요 자, 해킹 하죠 자, 허킹 완료 가도록 하죠 옷 적기는 싫지만 어쩔 수 없다 야, 수영하는 거 봐라 수영 엄청 잘하네 주행공 못하는 게 없어요 수영도 잘해 오토바이도 잘타 차는 좀 못하지만 그건 내장무수고 야, 근데 이게 가죽옷을 입고 어떻게 이렇게 수영을 하냐 빠져죽겠다 이 가죽옷 입고 어떻게 이렇게 수영을 해 집에 가죽옷 입고